여러분 여기 창덕궁이랑 경복궁 사이에 비변사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운현궁이 있어요. 운현궁. 혹시 운현궁 기억나세요? 올해는 운현궁이 시사 테마도 좀 있어. 그래서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운현궁. 운현궁 하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은 도깨비가 떠오르죠? 그런데 운현궁은 대원군이 있었던 곳이에요.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래서 대원군이 여러 가지 정책하는 게 여기가 운현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현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운현궁 바로 옆에 여기 부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운관이에요. 서운관. 어? 서운관? 뭐하는 부서죠? 천문관 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과학과 관련된. 이해 되시죠? 자, 그런 일을 하는 부서를 뭐라고 그래요? 서운관. 맞아요? 원래 고려때는 이름이 뭐였지? 사천대. 천문관 측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충렬왕 이후에 서운관.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뒤에도 이름 또 바뀌지. 뭐라고 바뀌어요? 관상감. 기억나세요? 네, 그 서운관. 그래서 서운관 옆에 있는데 서운관 옆에가 이렇게 언덕이에요. 됐죠? 그래서 언덕 현자를 써요. 그래서 서운관 옆에 있는 언덕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운현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현궁이 왜 지금 제가 시사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운현궁이 두 구조가 있는데 앞에가 한옥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서양식 건물이에요. 르네상스. 그래서 일명 운현군 양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드라마의 도깨비. 그 도깨비의 공유. 그래서 제가 뭘 따라한 거죠, 방금? 어쨌든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깨비가 사는 집이, 그 공유가 사는 집이 운현궁 양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TV에서 야, 어딘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예쁜 건물이 있냐고 막 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운현궁 양관은 어떻게 짓게 되냐면 원래 이게 대원군 집이니까 대원군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을 거 아니야. 대원군의 손자가 이준인데 일본이 대원군의 손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대원군의 집 사저 뒤에다가 양관으로 해서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삐까뻔쩍하게 집을 하나 지어준 거야. 그게 운현궁의 양관입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 그냥 시사 테마가 있어서 아까 드라마에 나왔던 거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출제자들이 최근 학계 이슈 이런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뭐에 관심이 많아?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의 히트쳤던 영화랑 드라마가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그래서 도깨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